네 안녕하세요 정인구 변호사라고 합니다 상속 증여 쪽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상속 증여 쪽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세금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관련 소송, 자문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리제안법이라고 해서요 청년들이 실업도 많고 대기업 취업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촉진하고 있거든요 청년 창업에 대해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력 바깥에서 창업을 하면요 5년 동안 소득세를 100%를 면제해 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력 안에서 창업하게 되면요 약간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소득세 50%를 감면해 주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창업을 하려면요 창업을 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창업하려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력 밖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요 취득세를요 75% 4분의 3을 감면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해당 부동산 취득하면 보유하고 있는 동안 재산세 내야 되잖아요 이것도 3년간 면제해 주고 2년간 50% 감면합니다 또 법인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 면허세라는 걸 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들이 과밀억제권력 밖에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좀 인프라 좋고 서울이랑 가까운 곳이 어디냐 대충 두 군데라고 그러더라고요 용인이랑 인천 송도 이 두 군데가 제일 핫하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세정책 목적에 부합한다면 다양한 절서 전략을 조합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회사를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이다 그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청년이다 그럼 청년 창업에 대한 특례가 있고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서 창업하게 되면 지방 활성화 발전 관련된 특례가 있고 직원 많이 고용하게 되면 고용 확대에 따른 지원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특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조합해가지고 세금 혜택 받을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무한정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 또 중복은 제외되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잖아요 절세 특례라는 게 결국 세금을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5년 동안 세금을 안 냈다? 맥시멈으로 절세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청년 창업 특례를 활용하게 되면요 다른 절세 방법은 사실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거죠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가 아주 핫하잖아요 이거를 과세관청도 알고 있거든요 감면받은 세액이 2023년도에만 5천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절세가 아니라 탈세로 악용되는 건 없는지 지금 과세관청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편법 사례가 있냐면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창업도 안 하고 그 지역으로 위장 전입한다든지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 밖에다가 본점을 두기는 했는데 실제 사업은 다 서울에서 하는 거죠 이게 적발되게 되면요 감면받은 세액 모두 토해내야 되고 이자 상당, 가산세까지 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절세인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 탈세인지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